실전 모의고사 5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A21셀에다가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구요. 첫번째 조건은요. 대출 종류가 주택자금 대출 데이터 중에서 먼저 대출 종류가 주택자금 대출이냐라고 조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 서니까 엔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대출 종류가 G2셀의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문자 주택자금 대출과 같습니까? 신표 두번째 그 데이터 중에서요. 대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료와 대출 금액을 H2셀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2천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구요. 자료와 대출 종류가 그러면 뭐 뭐 까지는 엔드함수로 끝나셔야 될 것 같아요. 까지가 첫번째 조건이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또는은 앞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등호 다음에다가 OR함수 입력하셔서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심표 뒤에다가 두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대출 종류부터 물어볼 거니까 엔드함수가 필요하구요. G2셀의 대출 종류가요. 예부 적금담보대출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문자 처리하셔서 작성하시구요. 적금담보대출 입력하시고 심표 다시 두번째 대출 금액이 300만원 이하 대출 금액 선택하시고 작다 300만원 입력합니다. 0의 개수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네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로를 닫지 않고 이 300만원에 해당한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맞구요.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 되구요. 맨 끝에는 OR에 대한 가로가 닫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첫번째 대출번호, 두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종류, 그 다음에 대출금액, 기간입니다. 추출할 필드를 6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2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한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셔서 A1부터 I19 영역에서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A21부터 A22 영역,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6부터 F26 영역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2부터 I19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할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이니까 등호가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 A2부터 I19 영역에 대해서 주소가 부산시로 시작하거나, 뭐 뭐 하거나 이기 때문에 OR 함수가 필요하네요. 가로 열고 부산시로 시작한다. left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주소의 첫 번째 D2셀을 클릭합니다. D열에 있지만 횡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이 앞에 달라는 지워주시고, D2셀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부산시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부산시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두 번째 대출일에 월, 월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하네요. 먼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대출일이 있는 F2셀을 클릭하되, F10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이 앞에 있는 달라를 지우시구요. 그 값이 같습니까? O하고 같습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우리는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서식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행 전체에 대해서 음영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색깔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우기 탭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고 확인, 우리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색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I19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하시고, 용지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되어 있구요. 우리는 옵션을 클릭하셔서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을 일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반복해서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은 작업하셨구요. 여백 탭에 가셔서 정가운데 인쇄하겠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에 오른쪽 구역에다가 출력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출력일을 먼저 쓰시구요. 출력일을 쓰시고, 그 다음 한 칸 띄어서 날짜, 달력에 있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클릭해 보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내용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객 등급별 수수료를 B2부터 E3에 있는 데이터를 행과 열을 바꿔서 G2부터 HO 영역에다가 복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G2부터 HO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행과 열을 바꿔서 복사하겠다라고 는 하시구요. TRANSPOS, 배열이나 범위에 행과 열을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데이터는 B2셀부터 E3셀에 있습니다. 가로 닫으시구요. 배열 함수이니까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를 행과 열을 바꿔서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11셀을 클릭하시고, 대출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구요.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를 쓰실 거구요. 그 다음 지역 코드는 대출 번호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를 사용하실 거구요.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AX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1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MAX가 먼저죠. MAX, 최대값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 IF 함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건을 가로로 묶어서 나열하고,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연도부터 갈까요? 2열 함수 입력하시구요. 대출일에 가서 드래그 하시구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대출일의 날짜는 동일하니까. 절대참조 하시구요. 그 값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B11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면 B11, B12, B13입니다. 아, B열에 있구나 라고 B열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첫번째 조건, 가로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묶을게요. 곱하기, 두번째 조건. 곱하기는 연산자는 AND라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번째, LEFT를 통해서, 우리는 대출 번호에 가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할 건데, 대출 번호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심표,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C9셀과 같습니까? C9, D9, E9 되있죠? 구행을 고정시켜줍니다. F4, F4 눌러서 구행을 고정시켜주시고, 괄호 닫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문제에서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대출액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출액이 있는 F18부터 F44를,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구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연도별, 지역별, 대출액의 최대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 세번째입니다. 위치가요, B17, B17부터 I44 영역을 이용해서, 고객등급이 최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등급이라는 필드명가, 고객등급, 그 다음 조건이 최우수라는 조건을 미리 작성해 놓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D-Average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B17부터 I44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다 넣어주시면 되구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구요. 심표, 우리는 대출액에 대해서, 제목을 F17, 조건은 고객등급에 가서 최우수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제출액의 평균을 구하실 수 있구요. 이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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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고 만원을 붙이래요.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문제 나와있는 형식 그대로 쓰시면 되요.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다음에 만원이라고 표시할 거에요. 라고 작성하시구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서식을 지정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H18셀의 지급수수료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급수수료는 고객등급별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수를 통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구요. 또 하나, 참조하는 표가 표 2를 참조해서, 고객등급별 수수료를 찾아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급수수료를 계산하는데, 고객등급, 웃으면 300, 채우수면 200, 일반은 수수료가 500이라고 구해집니다. 여기에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와 같으나,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수수료 50을 더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찾아오는 작업부터 할까요? 는 하시구요.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내 고객등급을 가지고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할 때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구요. 첫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번째 행에서 가져올 거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겁니다.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해당된 고객등급별 수수료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요, 더하래요. 만약에요, 기간이 3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에다가 50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수수료에 50을 더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Visual Basic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UN, CTIUN, 그 다음, FN, 연이자. 입력받는 값은요, 대출액과 기간을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연이자가, 연기간이, 입력받은 값이 기간이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연이자는 대출액의 6%를 곱하래요. 0.06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7% else, FN 연이자는 대출액의 7%를 곱하겠습니다. 0.07, 그 외에는, End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I18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FX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연이자를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대출액, 그 다음에, 기간, F18셀, G18셀,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의, 피버테이블 문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버테이블 문제에서는요, 액세스 파일이 아니라요, CSV,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말하는 거죠. 그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A4셀부터 피버테이블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점이라고 표시된 위치가, 제품코드는 필터이기 때문에, A4셀을 선택하시고, CSV,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구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되, 이 피버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추가 꼭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연결할 건지,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요, C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 안에 가시면, 모의고사라는 폴더가 있구요, 여기에서 판매라고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텍스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 표시가 되는데요,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구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클릭하시구요, 신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신표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품 코드 가져오는데, 일련번호는 필요하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은, 제품 코드, 지점, 제품명, 생산원가, 판매금액, 이익금, 그러면 일련번호만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만들기 창 보이시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구요, 지점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구요,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열에 갖다 놓으시구요, 안쪽에 교체하는 데이터는, 생산원가와 판매금액과 이익금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문제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실 거구요, 다음은, 레이아웃 배치하셨고,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생산원가를 평균과,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B6셀에서 더블클릭,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은,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판매금액도 더블클릭, 평균,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확인, 합계의 이익금도 더블클릭, 평균을 표시하실 거구요, 표시 형식은,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지점에서요, 서울을 위쪽으로 두번째 위치하라고 했어요. 현재는 서울은 위쪽에서부터 네번째 있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할 겁니다. 어디로? 위로 이동할게요. 위로 서울 이동. 이제는 세번째 됐죠. 그래서 A12셀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이동하겠습니다. 위로 서울 이동하시면, 위쪽에서부터 두번째 서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에서요, 피버 탭을 도구 분석 탭을 클릭하셔서,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하실 거구요, 또 하나,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요양미 필터에,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레이블들은 이렇게 셀 병합이 돼서 가운데 표시가 되구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아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2, 3부터 2, 20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2, 3부터 2, 20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구요, 클릭 한번 하시구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4번이 중복되지 않게, 동일한 4번이 입력되지 않게 조건을 작성하는데, 4번의 길이가 또한 6자리로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니까 수식으로 바뀌어 있구요,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AND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는데, AND 첫 번째, 4번이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려면, COUNT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UNTIF, 가로 열고, 범위는요, 4번이 입력된 범위를 지정하되,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데이터가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도록, 첫 번째 4번 하나를 선택합니다. 2, 3부터 2, 10 영역에 가서, 2, 3에 있는 데이터하고 동일한 데이터가 있습니까라고 비교하는데, 동일한 데이터가, 2, 3에 있는 데이터가 몇 건 있어야 되나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COUNTIF를 통해서, 범위 안에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가능하지 않구요, 본인을 포함한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0은 나올 수 없구요, 1, 2, 3, 4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 이상이 나온다 하면 중복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된 건 입력할 수 없게 하려면, COUNTIF를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는 하나만 가능합니다. 라고 조건을 지정할 수 있구요, 심표, 두 번째, 글자 수가 6글자래요, 랜함수를 통해서요, 2, 3에 있는 데이터의 글자 수를 셌는데, 글자 수가 6글자까지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여기까지 하시면, 4번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거, COUNTIF를 통해서 작성했고, 4번의 길이가 6자리라는 거는, 랜함수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나는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구요, 다시, 이제 설명 메시지에 가서, 그림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메시지 이름이, 설명 메시지가 4번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 메시지는 4번이 중복되지 않고, 심표, 그리고 길이가 6자리라고 입력하십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나와있는 그림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오류 메시지는 X자니까 중지구요, 그 다음 제목은 4번 확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는 메시지 상자에 표시된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구요, 설명, 우리 메시지 설명 확인할 수 있구요, 만약에요, 동일한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4, 3, 2, 0, 0, 2 라고 넣어볼게요. 첫 번째 있는 2, 3과 똑같은 4번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4번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냐면, 카운트 잎을 통해서, 카운트 잎을 통해서, 똑같은 걸 찾았더니, 두 개나 나왔대요. 그러면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표시가 된 거구요, 취소 누르시면 되구요, 만약에 숫자를, 4, 3, 2, 0까지만 넣어볼까요? 마찬가지로, 6글자라고 했는데, 4글자만 입력했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동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의 필터를 클릭하시고, 근무 부서가요, 현재는 모든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제하시고, 기획팀과 영업팀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두 개의 조건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만 눌러보시면, 문제에서 기획팀과 영업팀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에,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에다가, F4부터 F7 영역의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어요.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가로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가로막대의 문건 가로막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갑축도 표시할 겁니다. 축제목에 가셔서요, 가로갑축은, 여기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될까요? 기본 세로, 그 다음에 기본 가로까지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대출 종류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입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제목은 대출 종류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 왼쪽에 축제목은 연도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축제목은 대출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대출 금액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에 대해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굵게 기울인 꼴, 두번째, 글꼴 크기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을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음, 법내 서식은 클릭하셔가지고요, 법내를, 아래쪽에다가 법내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법내를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요, 글꼴을 도둠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도둠체,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바꾸십니다. 그 다음 아래쪽 배치하셨고요, 차트 테두리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눈금선에 대한 서식이네요, 눈금선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주 눈금선 서식의, 체육이미 선에서, 둥근 점선을 선택합니다. 대시 종류를 둥근 점선, 둥근 점선, 문제에 나와 있는, 눈금선 스타일을 둥근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시고,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요,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정렬이잖아요. A5셀에 클릭하셔서, 데이터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합니다. 대출 종류별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대출 종류별로, 대출 금액과, 기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통해서, 성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출 금액과 기간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성명을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출하는 체크를 꼭 해제하신 다음, 두 개의 부분합을 동시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부분합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으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을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부분합 해제에 입력하신 다음,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 부분합이 작성된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윤곽선의 부분합 클릭합니다. 모든 부분합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제거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의, 그 다음 부분합까지만 없애는 거죠, 해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해제하고, 따로 뭐 정렬하라고 되어 있나, 잠깐 확인했는데, 없어서, 부분합 해제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2, 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부분합 해제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나요?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부분합이 작성이 되고요, 해제 클릭하시면, 부분합이 해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대출 신청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을, 대출 신청 관리를 보여주세요. .show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폼 선택하고, 대출 신청 관리를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이 되겠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TXT 번호에, 커서가 가도록, 포커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set focus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작업하는 대출 신청이라는, 시트를 활성화했을 때, 기타 작업에, 우리 기타 작업 다시 3번이 되나요? 대출 신청이라는,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문제에서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활성화했을 때에서, 기타 작업 다시 3번이라고 저장된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이 시트를 활성화했을 때, 우리는 G6셀에다가, 현재 시트, 워크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액티베이트 선택합니다. 그 다음, G6셀에다가, G6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데이터의 입력은, 대출 조회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6셀에다가, 대출 조회라고, 시트를 활성화하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 모드 끝내시고, 대출 신청 버튼 누르면, 대출 번호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고요, 창을 잠깐 닫아보고, 다른 시트에 갔다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면, 3번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G6셀에 대출 조회라고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대출 신청을 클릭하고요, 내가 대출 번호를 입력하면, 대출 번호에 해당한 대출 종류와, 금액과 지점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IRO라는 변수만 사용해서, 콤보 상자에서 목록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쉽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 직접 입력하다 보면, 사용자가 입력하다 보면, 목록에 없는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For each next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A-101을 입력할 때, 어떤 사용자는 소문자로 입력할 수 있죠. 이럴 때 대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문자로 변환해서,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셀 보도록 하겠고요, 비주얼 베이직 갈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우리 대출 신청 관리에, 조회를 클릭했을 때,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I로라는 변수를 통해서, 현재 작업하는 행의 위치값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좀 그 내용과 좀 다릅니다. 먼저, 문제 제시되어 있는, For each next 문 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건가? For라는 거는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구문이고요, 각각, each, 문제에 나와 있는, next 문을 사용하는데, 내가 대출 번호를 입력하면요, 대출 번호에 입력된 데이터가, A3부터 A15 영역에 있는지,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있다면,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3부터 B15죠,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어디다 기억을 시킬 거냐면,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A라는 건 임의로 만든 변수예요. A라는 변수에 기억을 시킬 거고요, in range, 네, 제가 대괄호로 지금 표현을 해서, 대괄호가 됐고요, 잠시요, range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range, 우리 셀 기준하듯이, B3셀부터, B15셀 영역의 데이터를, A열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임시, 기억을 시킬 겁니다. range, 여기,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기억을 해서, A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for문을 사용하시면, forNext라고, 구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orIt's, next라고 구문이 되어 있는데, for문, forIt's 다음에는, 우리 if하면, andIf 하듯이, for문은 next로, 구문을 닫아 주십니다. 이제는 안쪽에다가, 데이터를, 첫 번째, 내가, A102를 넣는데, A102, 그 다음에, 3행, 4행, 5행, 6행 해서, 행의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행의 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번째 행에 가서, 이거를 비교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행의 변수를, I로라는 변수를 기억할 거고요. I로는, 대출번호, 제목이 입력된, 2행을 기준으로 할게요.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행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2라고 넣을 거고요. 하나 이제, 비교할 때마다, 행의 번호가, 다음 행에 가서, 비교할 수 있도록, I로에 입력된, 2행에다가, 플러스 1, 그러면, 두 번째 행에 가서,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1을 하니까, 3행부터 가겠죠. 처음에 변수가 2라고, 초기값을 줬어요. 2 더하기 1은 3이 되겠죠. 그래서, 3행에 가서, 이 데이터를 찾아요. 찾았는데 없어요? 그럼 다시 플러스 1 해서, 4행에 가서 또 찾을 거고요. 또 없어요. 5행에 가서 찾을 거예요. 4, 넥스라는 건 반복해서 찾거든요. 동일한 값이 있을 때까지, 3, 4부터, 15까지 계속 더하기 해서, 찾아갈 거예요. 행의 위치를, I로라는 변수가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if, a라는 값에다가, 아까, 우리는, b3부터, b15에 있는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기억을 시켰잖아요. 그 값이, 같습니까? 사용자가, 소문자를 입력해도, 다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ucas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txt, 번호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우리 사용자가, 대출 신청 폼에서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입력한, 이 txt 번호를, 소문자를 입력하더라도,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b3부터, b16에 있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a랑 비교를 합니다. 일치합니다. 만약에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는 폼의, txt 종류에다가, 조금 전에 구했던, 셀즈, 셀즈, i로에서 있는, 행의 번호에다가, 대출 종류는, c열에 있으니까, 3입니다. 3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우리는 대출 금액도 가져오셔야 되니까, txt 대출 금액, 그냥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d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할 거고요. 네, 그 다음, 지점은, 지점은,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end if를 통해서, 저기, 구문 닫아주시면 되는데, end if를 구문,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일치한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for next는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for 문에서 그만 나갈게요.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그 for 문 안에서 작성하자,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exit라고 하고, for 문에서 그만 빠져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찾았다면, 이란 전제예요. 내가 입력한 번호를 대문자로 바꿔서, a라는 변수의 기억된 값과 같아요. 그러면 form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시고, 더 이상 반복하는 작업을 안 하겠습니다. 포문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음, 이제, 실행은 되시는데,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만약에요, 사용자가요, 대출 번호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 값을 입력했을 땐, 메시지 상자를 띄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메시지 상자 표시하는 내용, 추가하고 나서 실행해 볼까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없다면, 우리는, 음, 아래다 와서요, if, 만약에요, 일치하는 값이 없다라는 값을, 우리 변수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음, 여기 위에다가 변수 선을 먼저 할게요. 데이터가 없어요. 음, is data가, 데이터가, 0이라고 할게요. is data라는 건, 임의로 만든 거예요. 데이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txt 번호가 없는데요. 데이터가 0일 경우에는, if, 만약에, is data가 0이다면,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 상자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띄울 겁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작성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is data 0입니다. 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is data가 0입니까? 네, 모든 데이터가 다 0이 되죠. 조건에 일치한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 띄워주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for next 구문에서요, 유케이스, 대문자료 입력한 값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폼에다가 띄워준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메시지 상자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is data가 0이면, 메시지 상자가 보이니까, 여기 상에서 is data가 바뀔 수 있는 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값이 있다면, is data의 값을 0이 아닌 값을 넣어주셔서,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초기 값을 0을 넣어놨어요.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있을 때는, is data의 값을 1로 해서, if 구문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해 놓고요. 우선 실행해 보고, 어떤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잠깐 창을 닫고요. 대출 신청 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a-101, 내가 손문자로 넣었어요. 손문자 넣어도, 유케이스를 통해서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찾으러 가겠죠. 조회 한번 눌렀습니다. 어, 찾아오네요. 만약에, b-102를 눌러볼까요? 조회 버튼 누르면, 찾아옵니다. 네, 만약에요. 없는 거 넣어볼게요. a-103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조건에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낯서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i-0라는 변수는, 여러분의 행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우린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값을, 변수의 초기 값을, 2라고 넣었어요. 이거는 행의 번호고요. 이지 데이터는 왜 넣냐면, 만약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메시지 상자를 띄워주기 위해서, 초기 값은 없다라는 전제로서, 0을 넣었어요. 그 다음, 0과 일치하면 메시지 상자를 띄워주실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for each next 구문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반복 실행을 할 건데요. b3부터 b15에 있는 데이터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a라는 변수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3, 4, 5, 6, 7, 8 해서, 15행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행의 번호는, 현재 행 2에다가, 플러스 1 해서, 3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는 작업을 할 거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문자로 입력받아서, a라는 변수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폼에다가,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값을 찾았으면, 더 이상 포문을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빠져나가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if 일치하는 값이 안 됐어요. 그럼 다시, i로우에 와서, 더하기 1을 하면, 3행이 아니라, 4행이 돼서, 또 비교하고, 또 없으면, 5행에 가서 비교할 거예요. 이즈데이터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메시지 띄워줄 건데,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포문을 보여줬다면, 이즈데이터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넣어서, 변수의 값을 넣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이즈데이터는 1입니다. 라고 사용한 겁니다. 조금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작성해 보시고, 하나하나씩 또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교재의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5회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